오늘은 비혼이었던 여자의 마무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 공효진씨께서 비혼을 선언했던 걸 아마 모르실 겁니다. 방송에 출연해서 우리 엄마는 결혼을 안하고 살 수 있으면 혼자 살라고 하셨다. 사회에서 멋지게 일하는 딸을 보면서 딸이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살았으면 하는 엄마의 마음에서 그런 말을 했다. 하루는 공효진이 엄마에게 전화해서 갈비찜 어떻게 하냐 물어봤는데 그런 건 왜 물어보냐 배우지 마라 갈비찜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하고 살아야 한다고 라는 말을 하면서 공효진씨와 그 엄마는 결혼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10살 연하의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비혼이었다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을 합니다. 결혼 계획 없이 연애만 즐긴다던 공효진씨는 왜 결혼을 하셨나요? 저는 언제나 저를 비혼주의 여자라 말하고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어요. 결혼에 실패한 친구들을 보다 보니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리고 요즘에는 저같이 싱글로 살아가는 남자들도 많으니까 나만 싱글로 남지 않을 것 같으니 외로울 리 없다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나랑 결혼할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사랑에 빠졌어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쉽지 않은데 나보다 더 부지런하고 운동도 잘하고 일도 잘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비혼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시원하게 청산하는 발언을 날립니다. 역시나 비혼 선언하는 여자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격언이 여기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수많은 fm녀들은 공효진씨를 향해 악플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비혼주의가 아니라 미혼이었던 거다. 비혼주의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런 여자들 때문에 나도 비혼주의인데 주변에서 에이 너도 좋은 남자 나타나면 생각 바뀔걸 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듣기 짜증난다. 본인이 만족할 만한 남자를 못 만나서 비혼주의라 말한 거네. 라는 말을 하면서 결혼한 여자는 자기 남편 올려치려고 별 난리를 친다. 같은 식으로 부정적인 단어로 공효진씨를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들이 왜 이렇게 공효진씨를 욕하고 있을까요? 과거 공효진씨가 10살 연하랑 결혼한다 말했을 때는 언니 행복해요 웅행웅 초키포키 허버허버 10살 연하남 헉헉 나이차이 너무 환상적으로 좋아요 라면서 환호했던 여자들이 이제 와서 저렇게 돌변한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 fm하는 여자들은 정곡을 찔려버린 기분이 들겁니다. 그녀들이 사람들에게 비혼주의라 말하는 이유는 180은 되면서 연봉 6천인 남자가 설거지 해주지 않아서 비혼이라고 말하고 다닌건데 공효진씨가 방송에 나와서 비혼을 주장하는 여자들의 심리를 저렇게 정확히 말해버리니까 본심을 들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기제가 발동하여 저렇게나 공효진씨를 욕하고 악플을 달게 된 겁니다. 고장 남자 때문에 팔랑거릴 싸구려 신념이면 입밖에 안 내고 살아도 되잖아 갱삽치고 있으라고 라는 식으로 공효진씨가 노처녀 비혼들의 심리를 방송에 까발리니까 입닥치라 말하는 우리 fm들 비혼이라고 입을 털지 말라고 여자들의 비밀을 발설하지 말라고 라고 이악 물고 비밀 엄수를 외치는 우리 여자들의 짠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녀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남성들과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몸값을 높게 받기 위해 남자에게 관심 없는 척을 잔뜩 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남성들과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난 상태라는 사실이 들키니까 당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믿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발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전거 타다가 xxx가 찢어졌다는 발언과 두 번째는 여자가 하는 비혼 선언입니다. 오늘은 그 증거를 보여드렸네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저녁 치킨 구매에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 연예인을 향한 여성시대 여자들의 악플이 멋지네요.